6097번님이 교수님 집, 교수님 집은 어떤 구조일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. 항상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아요. 심지어는 제 집도 아니에요. 그래서 고치지도 못해. 제가 고치, 근데 저만의 독특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. 발코니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팁인데 발코니가 보통 확장을 안 하신 분한테 적용 가능합니다. 발코니 확장 안 하신 분은 커텐을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다 두지 마시고요. 반드시 맨 바깥쪽 유리창에다 커텐을 두십시오. 왜냐하면 7시 넘으면 다 커텐 치고 있잖아요. 밖에서 보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안쪽에다 커텐 다시면 집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. 밖에다 커텐 다시고 반드시 발코니에다가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하십시오. 그러면 거실 불을 켜지 마시고 발코니 쪽 불을 키면 거실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요. 거기다 화분 몇 개까지 놓으면 갑자기 마당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. 특히나 직장인들은 낮 시간 동안에 자연을 볼 일이 없잖아요. 퇴근하시고 나서 해진 다음에도 커텐 치고 거기다 불을 키면은 대낮에 마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아파트 사신다고 아까 웃기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꿀팁이 있네요. 요즘 hard было 모르겠어요. 그럼 근데